자 독일 신규 전함트리 보로디노 아침 새벽 6시 NDA 해제 됐어요 자 폰 대여탄 주포는 283mm 체력은 36500 최종 사거리 14.3km 그리고 소련 전함식 댐컨을 예부터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겼구요 그냥 전형적인 구식 전함 스타일이죠 방갑구조를 보면 16mm 저티어니까 뭐 그렇다치고 오판 25 측장 150 200 250 그리고 아이스브레이커 80 터틀백이구요 중간에 30 여안에 50 3티어는 근데 많이 안탈거죠 넘어갈게요 자 독일 순양전함트리 4티어 몰트케 주포는 그대로 283mm 주포를 사용하구요 체력은 48,000 대공포가 좀 많다 여기서 안 뜨는게 하니다 사거리는 15.4km 소모폼은 변화가 없고 장갑구조는 여전히 19 19 가판 19 뭐야 가판 가판구조 왜이래 야 이거 좀 독특하다 가판구조 중앙에 중앙에 중앙 가판만 25mm고 여긴 또 35mm네 어 구조 좀 독특하네 120 100 200 270 터틀백 어 여기까지는 일단 터틀백 30 200 야 그래도 실질 방어 능력은 나름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주포 서로 이 각도로 쏠 수 있겠죠 그 독일 원래 카이저가 카이저 맞나 걔도 이렇게 쏠 수 있지 않나 아 안되겠네 이거 보트 때문에 안되겠다 여기 봐 보트가 가려 아니 함장 밖에 안타는데 이 보트가 필요한가 그냥 다 갖다 버리면 안되나 이거 일부러 여기 배치한 것 같은데 보트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거 소련배였으면은 전투나가미 보트 사라진다 근데 얘는 독일배니까 안사라지겠지 자 그리고 독일 5티어 순양전함 대어플링어 자 얘부터 이제 나름 괜찮은 외관을 가지고 있어 얘부터 얘까지라 해야되나 나름 이쁘다 아 잘못 눌렀어 주포는 305미리 5티어에서 305미리 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장전이 24초로 굉장히 빠르네요 선체 어 뭐야 야 선체 없는데 스토클이 곧 최종거리야 뭐지 독특한데 야 이러면 좋다 못줄여 사거리 16.3키로 속도 오 속도 26.5노트 빠르다 어 이거 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따로 장갑 구조는 19미리 가판 25미리 35미리 측자 아 뭐야 가판 측면 150, 235, 270, 300 오 120, 100 전연도 나름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아까 걔랑 장갑 구조 똑같나봐 그 상부 구조물 디자인 빼면은 아까 그 뭐였지 몰트캐 걔도 여기 25미리 있었잖아 따라갈걸? 여기서 데이터를 못 봐서 근데 음 100미리 19미리 시타들 장갑은 아 아직까지 터틀백 45미리 50미리 300미리 그래도 나름 방어 실질 방어 두께는 괜찮아 보이고 절지가 아 야야 방뢰벌지 너무 아래에 있다 이거 이거 그 뭐야 얼에 방어 구격 명중 이걸로 탄 빼는 거 안될 것 같은데 수면 저 아래에 있어가지고 함수 시타들은 일단 거의 방어하고 있고 얘까지가 실존함인가? 맞지? 되어플린 것까지가 독일 순양전함 6티어 마켄젠 얘까지라고 실존함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얘까지? 그래도 얘 선체 만들긴 했잖아 얘도 근데 선체 업그레이드가 없네 독일 350 체력은 5만2천3백 사거리 16.6 아 16.6이면 많이 짧다 얘 정찰기도 없는데 심지어 스톡은 15.1 최대속도 28노트 28노트 좀 빠르긴 한데 4 17은 줘야 되지 않나? 어 아직 플레이는 못해 이거 소화기 그거예요 소련전함 스타일 쿨타임이 빠르지만 그 뭐냐 개수가 한정돼 있는 거 독일전함 다음 패치 아마 본사 패... 그 뭐야 라이브 테스트 할 것 같아요 어... 자 마켄젠 아마 얘부터 터틀뱅이 안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아이트리 그랬거든 어... 25미리 120 30 그래도 아이스브레이커 잘 발려있고 갑판... 오 갑판 50미리 여긴 26미리 아 여기가 좀 아쉽네 어 야 6티오 전함 26미리 아냐 원래? 얘 왜 25미리야? 또 그 뭐 슬라바 그런 그런 거 장갑 구조를 받은 건가? 10티오가 27미리인 거 보면 일부러 이거 25 한 거 같기도 하고 25 하면은 그 보관 안 찍은 7티오 이하 경수는 6인치에 뚫리지 않아? 여기 26미리 벨트 270 300 225 사이드 플레이팅 32 얘도 박래에는 수면 하 있네 얘부터 시타들리 어 터틀백 아니죠 얘부터 미국 전함이랑 비슷한 장갑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지 60미리 높이 자체는 딱 수면에 가 있네 이거 선회하다가 맞으면 무조건 털린다 이거 선회하면서 선체가 들리면 두께가 50밖에 안 돼가지고 딱 수면 높이야 딱 수면 높이 어 잠깐만 아니네 야 살짝 높은데? 수면보다 살짝 높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파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가? 어 근접전을 하라고 만들어줬지만 시타들 방어 능력은 하타치 자 독일 6티어 마켄젠 그리고 독일의 7티어 전함 어 이게 뭐라 읽더라? 프린츠 하인리였나? 에스... 어 뭐라 읽어? 에사츠 요르크? 에르사츠 요르크급 순양 전함 마켄젠의 직속 후계래요 주포는 바이에른급과 동일하였다 에르사츠 그래 19년... 아 1916년도 디자인 어 얘부터 어레가 달려요 7티어 얘부터 주포는 380 그 방금 말했듯이 바이에른 철갑 체력 56,300 어레는 10km에 50노트 이거 그건가? 제3일 그건가? 최종 사거리 18.6km 속도 28노트 나쁘지 않아 소나도 달리네 소나 5.5에 3.75면은 유르크랑 똑같구나 독일 소나네 지금 이 스펙만 보면 나름 무난한 것 같다 장갑구조 아 잠깐만 야 25mm 너무 큰데? 얘는?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줘야지 이 함수를 그치? 여기까지는 조금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로 바꿔주라 뭐냐 이렇게 끊어버리든가 가판 오 야 가판 50mm? 7티어 전함에 오 신호프도 가판은 26mm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이야 든든충이네 여기 여기 하가판 30mm 측면 150mm 270 300 아 야 이 두께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 270 300 225 아 근데 함교 디자인은 싹 극혐이네요 빼빼로 하나 박아놨네 아이스 브레이커도 120 30 함수에 오! 야 함수 엉덩이까지 다 막는다 이번엔 원래 한 이쯤까지 장갑이 안 발려있는데 얘는 그냥 통짜로 다 발려있네 여기는 의미 없지만 40 40 25 시타델 시타델을 보자 시타델 60 50 270 야 얘 음 시타델 되게 잘 털릴 것 같은데 너 나 1번포부터 4번포까지 전부 다 시타델 높이고 아 두께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각판 50 60 이거 아마 이 밑에 30 박혀있을 거고 철급에도 잘 털릴 것 같은데 철급 위에서 볼 때도 넉넉해요 철급에 좀 많이 취약할 것 같은 디자인이야 하인리였구요 7티어 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독일 8티어 순양전함 징징이집 자이텐입니다 주포는 406mm 52구경장 사용하구요 아마 이거 짭선이랑 똑같은 거일거야 장전 25초 오 굉장히 빠른데 육몬진 체력은 62,900 어레는 12키로에 50노트 사거리 19.1이면 아 그래도 독일 전함치곤 짧다 그래도 비스마르크가 한 20일 안나오나 21 20.6 19.1이면 소련전함 보단 길다 블라디보단 얘부터 6키로 소나 사용하네 이상하다 비스마르크에서 6키로 소나 압수해 가놓고 여기엔 6키로 소나를 주네 잘 달리고 어레? 뭘로? 자 대단하다 어레 3연장 하나씩 달려있네 아 함수 2문 그리고 후방으로 아문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누가 디자인한거야? 어깁다 자 장갑구조 오 그래도 여기부터 27mm 15인치급까지는 막아요 다행히도 하지만 이거 상부구조물이 너무 커갖고 얘가 그냥 데미지 다 처먹을 것 같긴 한데 아이스 브레이커 야 함수 왜이렇게 큰거 같지? 아닌가? 내 착각인가? 크죠? 님들 야 함수 자체도 큰데? 60 250 170 아 디자인 개어케다 갑판 32 아 갑판 32 분명 바로 7티어 전화하면 50mm 갑판이었는데 얘는 갑자기 32 27 아 여기 엉덩이 바로 5를 못하네 갑판이 18mm나 줄었어요 두께는 두꺼워졌네 250 350 260 뭐냐? 시타들 빼고 야 구조 개 신기하네 뭐냐 이거 야 디자인 오우 쉣 왓 이거 분명 숨겨진 장갑 있을텐데 기다려봐 어이 님들 이거 오 선체 올리면 3연장 어뢰에서 4연장 어뢰로 바뀌어요 빈공간 포탑 들어가는 공간 포탑 바벳 자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자이텐 장갑 자 히든 아머가 세종류 있는데 이 350은 함교 같은데 어 여기 20mm 아마 이건 극폭 방어 용도일거고 어 야 그래도 50mm 장갑 있네 의미는 없겠지만 350은 어 어디야 아 여기도 엉덩이 시타 방어로 하나 있긴 있구나 수평 장갑이 근데 여기 어차피 아이스브레이커 있어서 잘 안낼텐데 이게 여기 이게 60mm 장갑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타 구조 60mm 뚫고 시타 낼려면 여길 뚫어야 돼 이렇게 들어오면 아마 이 50mm 이 수평 장갑에 아마 도탄 날거고 아 난 디자인 모르겠다 너무 못생겼어 이게 시... 어? 아이씨 야 뭐야 시타들 구조 여기 왜 이렇게 좁아 아참나 그리고 물 위로 여기 여긴 이건 빼방 노출되어 있다 보인다 물 위로 노출된 거 아 디자인 신기하네 자 독일의 아이돌 자이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 잠시만 독일 순양전환 9티어 프린치 뭐라 했냐 루프레이트 맞아? 루프레이트 모르겠다 어 1547님 팔로 감사합니다 주포는 아까랑 똑같은 16인치 사용하고 체력은 63,900으로 알자스보다 짱나? 알자스보다 짱나? 짱나? 어... 짱 같은데 얼에 12킬로 변화 없고 사거리 19.5킬로 최대 속도 오! 최대 속도 32노트 아이오아보다 단 1노트 느리네요 특별하게 따로 달리는 건 없고 장갑 아아... 대체 왜 함수가 2번 포탑까지가 있지? 뭐냐? 아니 너무 이 악물고 함수를 뒤로 뺐는데? 이정도가 상식적인 길인데 얘도 여기까지 빼줘야되는데 왜 여기까지 뺐지? 갑판 역시 32mm 어... 근접전을 해야되지만 모든 32mm 오버매치랑 고폭탄에는 취약합니다 참 이상한 디자인이야 아이스브레이커... 님들! 아이스브레이커 개너프 머금 이거 18인... 18인치에 뚫린다 30mm라서 하하하하 아니 왜 점점 구려지지? 티어가 올라갈수록 아이스브레이커 분명... 한 여기... 150mm 이렇게 발려있지 않았냐? 왜... 30... 밖에 안되지? 150... 200... 야 주장갑 때도 살짝 퇴부한거 같은데 방금 자이템보다 상부구조물 되게 커졌고 127... 이거 100 앞에도 달아줘야될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시타들 크기는... 아하... 뭐냐 디자인이 또... 물 위로 일단 조금... 조금... 노출되있고 60... 50... 60... 50... 50... 250... 32... 쓰읍... 흠... 이거... 님들... 헤드온 하고 있으면요 야마토한테 이거 수직으로 그냥 바로 뚫려 아 야마토가 뭐야 그냥 조지아 들고와도 뚫려 여기 자 이게 루프레이트 장갑 히든 모델이거든요 그나마 여기 40mm 장갑이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여기 드론 타는 과관이나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함수 히든 플레이팅이 없어 이거밖에 없어 50mm 근데 이 수면 하 엄청 아래 있거든요 이게 이게 수면이야 요게 이러면 의미가 없어 얘가 있는 이유가 없다고 요게 히타델인데 이 32mm 장갑만 보호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히든 플레이팅 50mm가 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어서 얘가 뭐 역할을 할 리가 없다 이거 독일 9티어 완전 장갑 면에서는 폐급이다 폐급 아니 그리고 누가 생각해낸 함수야 어 안에 그래도 250 장갑 있긴 한데 그럼 뭐 일단 여기서 뚫리는데 자 독일 9티어 전함 프린츠 루프레이트 얘도 그 선체 올리면은 그 뭐냐 어래 발사관이 늘어요 자 자연장으로 아마 늘 걸 어 는다 얘 선체 업그레이드하면 어래 총 16발 그 다음에 자 독일 순양 전함의 정수 독일 10티어 슐리펜입니다 그나마 고티어 독일 순양 전함 중에선 정상적인 디자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디자인이란게 정말 웃기긴 한데 하여튼 독일 순양 전함의 최종틀입니다 나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이 새끼 왜 함수 왜 이래?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야 그나마 발전했다 2번 포탑 까지 안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아 그렇지 이래야지 자 30mm에서 2배로 두꺼워진 60mm 100mm 야 구티가 지레네 얘는 함수가 크긴 해도 이 27mm 이 장갑이 차지하는게 생각보다 적네 아이스브레이커가 무식하게 커가지고 150, 350, 오 18인치, 아 15인치 오 나쁘지 않아 27, 150 오 야 가판 50 그래 이래야지 부티원 장갑 그거 너무 했어 이거 7티어에서 50mm 가판보고 여기서 처음 보는거 아닌가 8, 9 없었잖아 상부구조물이 조금 커졌긴 한데 아 연돌도 못생겼다 장갑구조는 시타들은 잠깐 뭐지 60, 50 가판 장갑 신기하네 150, 50 오 뭐야 이거 두께 300, 260, 150, 75 가판 뚜껑은 80 80이랑 50 그냥 혼재되어 있고 얘는 얘도 분명 히든 장갑이 있을거야 슐리펜 어 게임모델 튕겼다 아 됐다 됐다 짜잔 이덴플레이팅 먼저 잠깐만 오 야 이거 조타장치 방어하는게 위에 달려있네 이거 80mm 장갑이 이러면 함수 아 한미도 방어능력 괜찮을거 같고 오 100mm 판매 아직 시작안했어요 이게 어디있는거냐면 지금 이쪽부분에 수평으로 100mm 가 있는거에요 장갑이 나쁘지 않은데 일단 관통은 나겠지만 그래도 시타는 안나겠다 이런 뜻인거 같아 음 구조 봐봐 괜찮아 나름 나쁘지 않고 자 히든플레이팅인데 일단 내부에 30mm 가판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40mm 수직장갑이 있고 50mm 어 함수안에 아 함수안에 50mm 장갑 100mm 뚜껑 220mm 뚜껑 이렇게 히든플레이팅이 있네요 그래도 나름 함수 요괴워치는 피하려고 그랬던거 같은데 아 시타들 크기가 너무 커 아 야유 여기서 보니까 딱 보이네 시타 노출되있다 이것도 꽤 많이 100가면 얘는 그냥 뒤졌다 보면 되겠네요 독일 전함 슐리펜 어뢰의 발사관이 아 이거 뭐야 엘빙 어뢰고 얘 어뢰 발사관이 어 얘도 16발입니다 현측 8발 이거 말고는 특별할게 없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T61의 대체제로 보이는 독일의 신규 6티어 구축함 칼을 폰 어 뭐시기 주포는 150mm 단장포 4개 아마 사용할거구요 장전 7초 180도 22.5초 얘 분산도는 2차 분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구축함 분산이었어요 그리고 체력 16500 어뢰는 8키로에 13765노트 나름 나쁘지 않고 사거리 11.9키로 최대 성력 36노트 8% 그 다음 얘는 소나랑 연막이 없는 대신 구남 수리반 사용합니다 얘가 이게 1% 수리반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반 하나에 10%씩 회복하고 3개 다 쓰면 30% 담독관으로 10% 추가 어 이렇게가 가능할 겁니다 이제 잠수함이 들어오니까 이런게 생긴건 당연하죠 얘는 오 8개 떨구네요 근데 다른 수치를 못봐서 이게 많은건지 모르겠는데 저번 테스트 생각하면 8개는 많은건데 38mm 관통에 2200 화재 확률 12% 백댐 3700 그래도 나름 연구위장 스타일 예쁜거 같은데 이 큐브 모양 이게 실제로 쓴건가? 얘네가 최대한 연구위장 패턴은 원래 썼던걸로 들고 온거 같긴 한데 이런 문양을 썼나? 조금 신기할지도 여기 이름 박혀있고 몰쉽이니까 장갑은 그냥 16mm 특이할거 없네요 연구위장 이거 2차 위장 궁금하다 어떤 디자인일까 아 근데 T61 대체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능이 부족한데 연구위장 한번 보자 2차 위장 T61 말고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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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본 저시기 도딩 파란색으로 바뀌네 이게 2차 연구위장 색상이에요 프랑스처럼 뭔가 파란색이 되네 이거 근데 이건 인게임에서 봐야 이쁜지 안 볼지 알 것 같은데 나름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았지? 영국의 10티어 순양전함 인컴패러블 508mm 연장포 3개를 사용하죠 장전 28초 그리고 고폭탄 최대 피해량 7400으로 보정 있는 그런건 아니구요 일반적인 고폭탄이고 철급탄 맥댐은 19,500 체력 딱 7만 개 작습니다 어뢰 발사관 12kg에 62노트 이거 누구 어뢰야? 데어링 12kg 아니지 않나? 데어링 12kg인가? 맞나? 데어링을 안탄지 너무 오래됐어 그럼 얘 누구 어뢰야? 또 지 혼자 독자적인 어뢰 쓰는거야? 사거리 17.6kg 굉장히 작아요 최대 속력 33노트 그리고 이거 달면은 20kg 정도가 딱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얘 피타미 대신 좋아요 얘가 디모인을 먼저 봅니다 저나미 이게 뭐지? 총래 피해량 15% 증가인가? 이 밑에 텍스트 오륜한거 텍스트 오륜한거 텍스트 철지 데미지 아 데미지 맞네 무조건 정찰기 써야되고 3kg 그리고 놀랍게도 10% 8%가 아니라 10% 수리반은 안타깝게도 0.5% 수리반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리반인데 개수도 3개밖에 없네? 음... 장갑 장갑 후드랑 비슷한 장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통 25 여기 아이스브레이커 달려있고 영전답게 102mm 5인치 갑판 51mm 측장 102mm 5인치 여기 32mm 장래 어... 엉덩이는 조금 슬프고 상부구조물이 좀 많아요 19mm 그리고 얘 이 대공포 보이죠? 대공포 이렇게 빼곡하게 들여있는거 얘 중거리 dps가 700인가? 그랬었던거 같애 중거리로는 따라올 자가 없어 아... 여긴 안 나와있구나 개발자 블로그 가보자 아냐... 면역이... 장거리에서 그냥 치고 빠지면 계속 팰순 있을거에요 어... 어디 있었지 얘가? 뉴쉽 아... 아... 아 있다 인컴페러블 근... 아... 중거리... 아... 620이네 700이래 620 명중률 75% 근거리는 273 아... 근데 근거리 dps가 2km 밖에 안되네 근거리 범위가 근데 620이라도 이거 그 네덜란드 개보다 수치만큼은 높아요 하지만 여기 고폭탄 맞으면은 여기 썬더러 고폭탄이 여기 박힘 아마 이거 4개 다 바사삭 할걸 이것도 대공포인가? 아닌데? 대공포 아닌거 같은데? 여기도... 컴컬러... 아... 썬더러 고폭탄 여기 한 발 딱 연도를 박힘 이거 4개 바사삭 미래가 보인다 시타델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선체도 큰데 장갑이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게 있는 것도 아니야 수면 위에 있어 그리고 이 고각포에 시타델 좀 잘 털리라고 얘가 이 51mm 장갑 이렇게 각 주운거 보이시죠? 역경사 다니고 그냥 경사야 장거리 철갑탄에 그냥 프리패스 할 예정입니다 터틀백이 있구요 그 대신 터틀백인데 위치가 조금 높죠 주장갑 대 279에 51 16인치급이 안되네 얘도 아마 히든플레이팅이 있을거야 100% 없을리가 없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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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에 히든플레이팅 있어 힌트를 주자면 스탈린 스타일입니다 오 계단이야 계단 25mm 이건 의미없고 야 여기 5인치급인데 5인치 5인치 51mm 나름 각 주고 있으면 튕길 수 있을텐데 이거 그냥 정직하게 헤드온 하고 있으면 얘가 완전 90도 수직장갑이라 뚫리긴 하겠다 음 이건 좀 아쉽네 그래도 없는거 보단 나으니까 이게 시타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방어해요 이 앞에 계단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금 막아주긴 하죠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뚫리겠네 그래도 없는거 보단 낫다 방어력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방어력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길다 베이 그냥 너무 허접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